정경수 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 돼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만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우리 주위가 꽁꽁 얼어붙었었는데 조금은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역시 우리가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저버리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생활해왔던 일상들이 너무너무 그리워지네요 안녕하세요 김상혜입니다 저는 오늘 정경수의 만남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복지TV 시청자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그 주인공들을 골라서 그분들의 생활 속에서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만남의 시간을 우리가 구성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4월 29일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회장으로 추대되신 김낙환 회장님을 모시고 장애인 대책이라든가 장애인 복지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궁금한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그동안에 장애인들을 대변한 여러 가지 화제 가운데 우리 김낙환 회장이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대책이라든가 개선점을 위해서 투쟁적으로 일을 해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얘기를 좀 해주셨는지 우선 저보고 이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 장애인단체 연합회 회원단체분들이 저를 상임 대표로 만양일체로 추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수락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연합회 단체가 모인 우리 당사자 단체가 앞으로 투쟁본부를 좀 만들어서 살아있는 단체로 좀 가야 될 것 같다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억지적인 투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정부로부터 하게 만드는 이러한 정상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난 투쟁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투쟁본부를 만들어서 살아 숨쉬는 단체로서 제 역할을 해보겠다 이렇게 수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을 여러 가지로 보살피기 위해서 정부라든가 각 기관과 협조 이런 거에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시니까 시간이 참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 장애인총연합회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총연합회가 지금 이혼화가 되어 있는데요 한쪽은 연맹이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장애들을 위한 단체가 있고 그리고 그건 장애인 당사자 단체로 치면 시각과 농화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또 시각과 농화는 저희들 장애인 당사들하고 조금 틀리게 시각은 올림픽도 따로 있고 농화도 올림픽을 따로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단체하고 뭉쳐진 연맹이 있고요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는 순수한 장애인 당사자죠 우선 회장이 장애인 당사자라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통을 필요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단체 회원이 많은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그리고 공영안전협회 그리고 국제 DPI 그러면서 자립생활 총연합회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9개 단체가 구성된 단체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단체죠 그런 여러가지 전문성을 지닌 구체적인 단체들이 하나가 돼서 연합회를 구성했고 원래는 교통장애인협회 회장이었잖아요 제약교통사고를 당한 교통사고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해오셨는데 최우선 과제는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보았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는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그리고 어디에 가면 유모차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휠차 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휠차 도로가 없어서 우리는 지금 편의시설을 만드는 게 점자 형식이 일어나서 왜 장애인 편의시설은 선으로 돼야 되는데 연계가 돼야 되는데 왜 점자 형식이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많은 노력도 했지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장애인 복지라고 하면 중증을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면 왜 대한민국에는 건강을 위해서 여가 선용을 위해서 타는 자전거 도로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왜 편의시설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새로 짓는 건물 그리고 또 새로 만들어지는 어떤 곳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벽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를 타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게 집 문밖에 나서만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경북에서 오래 복지를 해왔기 때문에 경북에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연합회를 맡으면서 투쟁 쪽으로 가는 분야가 우선 편의적 우선 이동성 거리와 그 다음에 요새는 장애인들도 여행을 많이 합니다 여행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묘합니다 환경부가 없어져야 될 일인데 환경부가 세 개도 안 들다 보고 우리나라는 케이블칼을 못 놓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노레일도 못 놓고 그래요 그러면 관광지에 장애인들은 쳐 담아 보느냐 그리고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는 장애인들은 여행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서 이런 나라가 있는가 싶어서 저 투쟁 본부가 제일 참여할 일은 장애인들이 같은 세상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이 분야에 대해서 우선 저는 선을 잡고서 합니다 움직여야만이 복지도 받을 수 있고 함께 살 수도 있거든요 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넉 달째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넉 달째 접어들다 보니까 특히 장애인들의 복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연된 단체가 폐쇄되고 또 문을 닫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도 특히 기능적인 것, 기술적인 것 이런 것이 생계와 직접 관여가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마디로 하면 기가 막힐 판국입니다 제가 복지관장 출시이거든요 제가 복지관장을 한 4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도 제가 직구했었는데 우선 정보 부재입니다 왜?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코로나에 대한 전년병을 알려야 되는지 이것의 전년병 계획이 없어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시각 같으면 점자 형식으로 알려야 되는데 그리고 노화 같으면 수화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방수에 수화 통역도 없었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중증 장애인들은 활동 지원을 받습니다 활동 지원사가 사회적 격리가 되고 나면 혼자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는데 정말 해서 밥을 해먹을 수 없는 문제입니까? 그런데 갖다 주는 게 쌀, 이런 부심만 갖다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을 아직도 이렇게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황당했던 것은 코어터 격리라고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장애인 시설 약 한 몇백 군데가 코어터 격리 그렇게 모여서 거기서 죽어라 그 다음에 방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북만 하더라도 약 한 80몇 개가 우리 장애인 시설이 코어터 격리가 되었었는데 제가 우리 단체에다가 십시일반으로 수금을 해서 1172만 원을 해서 코어터 격리된 곳을 약 한 40몇 군데 정말 열악한 곳을 거쳐서 우리가 지원을 했었어요 울면서 편지를 하고 고맙다고 편지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장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특히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지금 후천적인 장애인들의 단체인 교통장애인 협회를 주관하셨고 이제는 또 선천적인 장애인까지 총망라한 총연합회장을 맡으셨어요 두 장애 요인에 의한 여러 가지의 힘든 일이 많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장애의 요인을 받으신 분들이 고통이 좀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사이는 선천적 장애인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친부가 후천적 장애죠 그래서 이제 뇌졸증이라고 하죠 뇌졸증은 옛날에 자아사는 사람들이 왔는데 6살부터 뇌졸증이 있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뭐 가면 낙상사고가 참 많습니다 이외로 많아요 낙상사고는 나고 나면 중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중증이 많죠 옛날에는 1만 5천명까지 주고 요새는 4천명, 지난년에 3천8명대로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해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물론 아까운 생명들입니다 정말 국가가 저는 불상사회를 만드는데 원흉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다에 배떠다 배떠다니는 걸 가지고 어떻게 돼서 다 떴고 그렇게 자빠질 수 있을 상태로 만들고 일본에서 수십 년 쓰던 배를 갖고 와서 균형 잡는 방법도 모르는 이런 미개국일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되고 난 다음에 참 오늘날까지도 세월호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터지고 나면 단순해요 보상만 끝나는 걸로 그 이유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선천적 장애인들은 소아마비는 우리나라에 40세 미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내졸증이 있죠 중풍이라고 하는 내졸증은 3년 동안은 장애인 등급을 주지 않습니다 완치율이 약 75%가 완치율이 있답니다 얼마만큼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재활운동을 하느냐 따라 따라서 3년이 지나가서 완전히 판명이 나면 장애 등급을 줘요 그렇지만 내졸증도 솔직히 말을 해서 후천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소아마비는 선천적이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선천적 소아마비 장애인들은 경쟁력이 상당합니다 어릴 때 우리 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없었을 때 학교도 같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중도 장애인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다치기 전해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 적응을 불가능하지요 그렇게 남들을 직접적으로 소외를 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소외를 어떻게 떨어뜨려 내느냐 내가 전도 다치고 한 3년을 꼼짝을 못했거든요 왜? 한때는 내가 키가 입는 게 80이고 얼굴도 좀 생겼고 시름도 좀 했었고 이랬었는데 다치고 난 다음에 영원히 걷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그때는 옆으로 쪽파로 지금도 양쪽 팔걸이 없는 의자에 못 앉거든요 옆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약 한 3년 동안을 집사람하고 그늘 밭에 앉아서 책만 읽었었습니다 우리 집은 책이 한 수천 권 있어였거든요 나중에 읽을 책이 없어서 백과사전 이만큼 뚜껑은 큰 거 안에 있습니다 그거 사다놓고 그걸 내 3년 동안 읽었었습니다 그 속에 별게 다 들었대요 그랬었는데 자기 소외를 떨어뜨려 낼 수 있는 게 우선 관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이기고 나면 사회적인 소외는 좀 이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통사고 장애인들 그리고 낙상 장애인들 중도 장애인들이 보면 제일 우선이 운동이더라고요 럭비 알지 않습니까? 럭비, 농구 농구가 요새는 질단 장애인들이 많고 교통사고 장애인들이 많고 럭비는 소아마비 장애인들은 없어요 한 명씩 낀 게 있습니다 잘 낀 게 거의 전부 다 교통사고 장애인들이 80% 90% 차지하고 있거든요 젊은 애들은 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을 하고 나면 자기들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복지관하고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 장애인들 대접을 받고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복지제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수급자 문제는 분명히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장애인들이 멀쩡하게 일하던 장애인들도 결혼을 하면 장애인들하고 같이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식구가 써야 되면 가만히 앉아서 백 몇 십만 원을 준단 말입니다 최저임금은 줘요 한 8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장애인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그게 낫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재활의 길을 막아가요 그럼 영원히 그 돈 갖고는 돈을 축제해서 일을 쓸 수가 없잖아요 영원히 국가에 대한 거짓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장애인 연금을 만들 때 시발 장애인 연금만큼은 국가에 소속된 거짓으로 좀 만들지 마라 그러고 우리나라 제도가 잘 살고 못 살고 이래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 수당도 잘 사는 사람한테 안 주고 뭐 못 사는 사람한테 줄게 자식하고 원수가 져서 접판국인데 외국 마냥 노동의 상실력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 게 우수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반이 설 때까지는 주는 돈은 구체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벌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라 이랬으면 좋을 텐데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는 거의 두면 환급을 시키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요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딜 가든지 간에 그렇게 이제 다 취업에 한 표 때가 나잖아요 이런 복지 방식이 만들어지면 장애인 일거리를 만드는 것도 문제고 또 장애인 또 일터를 만든다고 해서 그만 그거 이상의 월급을 줄 수 있는 곳이 크게 많이 만들어 놓지도 않고 최저임금법도 개판으로 만들어 놔 놓고는 장애인들한테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수급자가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콜센터에 이걸 만들어 보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초임금을 주거든요 그럼 군대 인정을 해주고 하면 한 3년 근무하면 2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내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라요 그럼 물어보면 이따가 회장님 나 수급자인데요 그러면 일거리가 끝나는 겁니다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찾는데 그렇게 가정이 수급자 이상 되는 가정을 찾아야만 그 있는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부로부터 장애인들의 재활도 수급이라고 하는 국가적 거지를 만들어 놓고 영원히 거지로 살아라 하는 이런 상태 속에서 이게 어떻게 재활이 되고 직업이 만들어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장애인 중에도 교통장애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80% 이상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교통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가 강화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전쟁을 했었는데요 제일 처음엔 저희들이 병원에 가면 교통사고 장애인들이 보험이 안 된다고 아십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숫가가 높아집니다 비장애인들보다도 그래서 병원에서 볼 때는 교통사고로 딱 들어오면 호구가 들어오는 것이죠 하물며 교통사고 앵앵하고 교통사고 나왔으면 그 어디입니까 그 원무과에서는 내가 직접 들은 말일까 야야 저 돈 들어온다 돈 들어온다 병원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장애인들은 일단 보험이 안 된다고 한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보상을 받는 보험인 같으면 괜찮은데 스스로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들은 일단 병원비도 치료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해서 교통사고 장애인들을 어떠한 교과서적으로 제대로 치료를 시킬 수가 있을까 이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딱 당하면 퇴원을 안 합니다 8년씩 10년씩 병원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있다가 내보내면 또 이쪽 병원에 가서 이쪽 병원에서 내보내면 개인 병원에 가고 그건 왜 그러냐면 병원에 있으면요 먹는 사람 우선 또 뒤에 보호자 따라서 딸려주죠 그리고 이제 완치가 다 됐다고 하면 그때 이제 보상금 책정에 들어가거든요 회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아시암게임에서는 선수 단장님도 맡으셨죠? 네 제가 체육하고는 굉장히 가까웠었어요 88장애인 올림픽을 할 때 이종찬 국정운전 하시던 분이었죠 기억납니다 이종찬 씨가 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중국 선수단을 맞이하는 것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종찬 그분한테 그분이 전무장관을 하실 때인가 그런데 한만 내서 있다가 우리 경부에는 장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그런데 웃으면서 했어요 중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미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때 왜 미개국이냐 중국은 장애인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5,800 몇 십만 명이라고 그 어느 정도 확본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몇 명인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중국 사람들이 해석을 하자면 이런 말을 할 때 했어요 한국에는 말이야 식구도 모르고 김치도 없는데 자기 식구가 몇 명질도 모르고 김치도 없는데 말이죠 이런 미개국에서 어떻게 장애인 체육을 할 수 있느냐 자기 나라 장애인 숫자도 모르는 나라에서 그래서 최초로 장애인 숫자를 파악한 게 저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갖다 줬더니 이거 어떻게 파악했느냐 물어봐서 엄면 동네 통장들 도청해서 공문주라고 해서 그래가 만드는 것이 이것이다 그 이후에 올림픽을 지나고 몇 년 있다가 우리나라가 장애인 쉽게 말해서 파악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개판으로 들어가서 원인별로는 고르지 않았어요 왜 장애가 되었느냐 이건 지금도 뒷바퀴입니다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교통도 좀 지체로 분류가 돼 버리고 그 다음에 상위군경들은 확실하게 분류가 돼서 법을 이제 상위군경에 대해서 법을 잘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무엇을 떠다니냐 하면 장애인 단체가 너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심한 장애 좀 더 심한 장애 이렇게 나갔어요 그 우리 김낙환 회장께서는 몇 살 때 그러니까 장애를 입었죠 제가 이제 만 서른 살 때 아이고 한참 되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개 보면 한 30대까지는 사회를 어떻게 살 것인지 배우는 시대 아닙니까 배우는 시절인데 30살 때 다쳤기 때문에 배운 데는 한 번도 못 살아봤습니다 건강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저 건강관리도 별로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차 운전을 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옛날 십몇 년 전에 스포츠카라고 하면서 차를 한 대 사줬어요 선물로 옛날에 이제 차를 한 대 사주고 구멍을 뚫어 나왔더니 내가 맨날 혼자 이제 차에 앉았다 보면 그 구멍을 뚫어 놓고 하늘 쳐다보았냐고 그늘 밑에서 앉았다 보니까 집사람이 뚜껑 열리는 차를 한 대 사가지고 나한테 이제 선물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되면은 운동이 이제 집사람을 옆에 태워 운전을 해서 드라이브하는 것이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이 상당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다리 운동도 시켰는데 집사람이 이제 나이가 이제 66살이 되다 보니까 팔을 이게 그 끊어진다 하더라 세 줄이 있는데 두 줄이 끊어졌다고 해서 팔을 잘 못 써요 이제 운동을 안 시킨 지 오래되니까 굽었어요 누웠어도 이게 파 쪽파로 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 내 몸도 이렇게 못 돌봤구나 복지관장을 하면서 바로 서는 것도 있는데 그 한 번 올라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자동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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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두 대 서울 한 대 사놓고 구미 한 대 사놓고 제가 서울 생활 2박 3일 하면 3박 4일 구미 생활 또 주말 이제 3박 4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해보는데 그것도 제일 처음에 많이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못하는데 제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래 타고난 게 건강한지 나머지는 뭐 고통을 빼놓고 난다면 제가 병이 없습니다 하루 생활 하시는 가운데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유 시간은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손자, 손녀들하고 놉니다 제가 큰 손자가 원래 중학교 1학년 이제 손자지요 둘째가 이제 혜정이라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막내가 이제 현호라고 해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렇습니다 걔들을 불러내가지고 이제 줄넘길 시켜요 큰 놈은 천 개 둘째가 혜정이는 여자니까 초등학교 이제 5학년 올라가는 애가 여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집사람이 막 신경질 내고 할 때부터 막 무릎하지 말아라 하더라고요 뭐 초경인가 뭐 그래가지고 막내를 그 줄넘길 시켜 놨더니 딱 이제 내가 들어 놓고 있으면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그러냐 줄넘기 하러 가자 그래 하고 우리 집 그 앞에가 청계천 비슷하게 그 금오산 저수지까지 촥 만들어 놨어요 네 거기 이제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이제 들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한 바퀴 돌고 내라고 일하는데 그 이외에는 또 집사람이 또 할 일이 있다 보니까 오랜 병에는 왜 효은혜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내 불편한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제 이제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대변 볼 때 빼놓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은 제 대변 냄새가 지구상에서 제일 좋다고 하던데 그 총연합회의 회장 임기는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아 그 2년마다 바꿔야겠구만 연임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뭐 한 번 하면 되겠죠 뭐 단체 중에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또 해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임기 중에 특별히 뭐 꼭 이루겠다고 한 사업은 무엇을 저는 문화관광부에다 물어볼 거예요 왜 관광시설을 하는데 장애인피리시설을 하지 않는가 두 번째 유럽을 여행을 하면은 여행객들한테도 차량을 다 무료로 빌려줍니다 이제 그런 입장인데 그 다음 국토교통부에다 또 물어볼 게 있어요 왜 대한민국에 자전거도로 있는데 왜 휠체어 도로는 없는가 제가 박원순 시장하고 한번 서울시 내내 한번 돌아보자고 해서 제가 하루를 돌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대문 지하철 타는데 한번 내려갔었어요 내려가던 그 앞에 계단이 6개가 있는데 그 옆에 리포트카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박원순 시장도 옆에 섰지요 거기 지하철 본부장도 옆에 있지 그렇게 서울특별시의 교통본부장도 옆에 있지 내가 이제 리포트카를 와야지 들긴데 한 20분 30분 기다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가 여기서 집을 갑니다 서울시장이 있지 교통본부장이 있지 지하철 본부장이 있는데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장인이 나와서 삐누질만 저게 1시간이 걸리겠습니까 2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저건 왜 계단이 있는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중국에 가면 천하문 앞에 가면 수십 년 전에도 천하문 앞에 지하도는 경사로입니다 수십 년 전에 그래서 저 위에서 휘익 만들어서 내려오면 이 경사로 경사로 그냥 만들 수 있는데 왜 계단이 필요하냐 하겠다고 천장에 나다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쳐다보는 누드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누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교통본부장은 얼른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박원수장이 있다가 아 누드 좋지 이러는데 지하철 본부장이 있다가 저 안에 지지분한 게 많대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받았다가 여보시오 누드로 만들면 싹 정리해야죠 수리하기도 낫고 맨날 수리한다고 뜯어내고 또 다시 만드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1년 만에 그걸 경사로 만들어서 그 천장을 누드로 만들고 복을 하라고 했었어요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것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입니까 북쪽에 놓는 경전철을 시도를 했어요 전화 가면 왔어요 내가 당기면서 길거리에 당기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칠망으로 만들어낸 것은 이게 앞다야가 빠지니까 그걸 오밀조밀하고 해놨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게 돌로 나오거든요 돌로 나오면 이게 구멍이 요래 뚫혀있는데 물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그거를 세로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 죽을 옆으로 만들어놓으면 지나가면 안 빠질긴데 왜 죽을 세로로 만들어놔가지고 지나가면 꼭 폭 빠지면 흔히는 거 아니냐 저것도 하는 생각을 못하겠다가 다시 도맹길에서 갖다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이후에 인도라든지 무장에 선포를 하고 이랍디다 그래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장애인들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편의 인도나 뭐를 그랜다 하더라도 10년도 더 걸릴 것이다 각 구청에서 작심을 하고 나오면 모르지만 그리고 건설본부는 말입니다 중요한 게 뭐 장애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합니다 경사로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계천 저도 사실상 제가 이명박 대통령실 때 만들 때 제가 사실상 건의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즉 도면은 나옵니다 높이 1m에 8m 길게는 12m까지 나와요 만들 땐 그래 안 만듭니다 만들 땐 그냥 경사로라고 하고 만들어놔요 건설 그럼 급하면 그걸 중공시키뿌려 그 다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지나가면 바꾸로 안 지나가면 앞으로 지나가면 묶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모차가 못 가거든요 유모차 애들 잘못 지나가면 아가 밑으로 쑥 빠져뿌려 제일 위험한 것은 할머니들 앞에 박스 좀 싣고 그거 끌고 가면 질질 끌려 가요 경부에도 청원 앞에서 그래 만들어놨길러 내 시장하고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할머니가 지나가는 거 한번 보라고 할머니가 그때 마침 지나가던 할머니가 벌드물고 지나가는 게 앞에 밀리니까 할머니 질질 끌려 할머니들은 그걸 손을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법은 있는데 왜 그것을 정리를 하지 않을까 인도를 까는 데 턱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말고도 여기 건널목이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 쏙 빠져가지고 그 건널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내려가는 것도 멀리서부터 내려가면 경사로가 될 텐데 앞에 내려가면 그 밖으로 내려가야 돼 앞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이거를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보여주기 시간이냐 그래서 경전체를 만들 때 날 보고 있다가 기술 자문위원을 좀 해 둘라 하더라고요 그래 해줬는데 도면을 갖고 왔어요 이만큼 두꺼운 거 제가 도면을 잘 봅니다 보니까 청구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중에서 한 14가지 정도를 또 같이 만들어놨는데 그건 경사로를 1.5m인데 4m로 만들어 놓고 넓이를 그리고 높이 1m에 8m인데 30m를 그 경사로로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서도 사실상 이것저것 표 때가 나서 했는데 경전체를 놓을 때 인도가 좁으니까 그럼 내부 안 뜬다는 것만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 길쭉한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길쭉한 거 넘어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이 보는 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복지과에서 보는 눈하고 그런 장애인 복지과가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구에서 보는 눈은 확 틀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도를 만들어 놨어요 인도가 자주 만들잖아요 요새는 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나은데 옛날에 겨울만 되면 인도 다 까디비시 아주 이제 그 건널목만 건널목을 턱을 날차 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건설구에서 다시 도로공사를 오면 이게 높아져요 그래 여기 놓을 때 뺏다 가게 놓으면 되는 거 물 넘어온다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인도를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부산에 역주행하다가 차에 챙겨 전도 밥 먹으러 다니면 사람을 옆에 시야가 역주행 할 때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인도를 못 가서 저는 식당에 갈 때도 당연히 도로로 갑니다 도로로 가면 벌금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투버에서 벌금을 하는 일은 없죠 네 네 그 이제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 도로 김낙환 회장께서 장애인 총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데 비장애인이라든가 사회 꼭 하고 싶은 얘기 한 말씀 주시죠 우선 저 장애인 단체에서 어려운 일을 해줬습니다 만장일치 추대라고 한 것은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장애인은 제가 원로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그래서 이제 전도 이제 장애인 체육회에서 체육회장을 해보라고 한 것도 제가 거부를 했었고 한때는 뭐 고용안전공단은 이사장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게 해서 제가 거부를 했었습니다 왜 교통을 제가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제 평생 교통장애인 단체가 정책단체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처음부터 시도를 했으면 제가 우리나라 산재보험회사보다 더한 빌딩도 짓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들어올 때 너무 빈약해서 지금까지도 뭐 빚 갚는다고 볼일 보고 안 잡고 이제 그랬었는데 제일 요번에 단체가 저를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 컨트롤타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업 분야로 분리가 되고 나면 우선적으로 어떤 단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분들을 분류하고 계획을 같이 세워줬으면 좋겠다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연합회 단체들하고 같이 앉아서 전문가 단체에서 이런 안을 내서 이렇게 이중에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은 주체는 우리 단체 그렇게 총연합회가 하더라도 주관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옵서부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향터를 틀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게 분량 문제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저상버스에 대해서 전쟁을 크게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박원순 시장 그때 나한테 혼도 좀 나고 그 뭐 교통본부장이라고 한 거 참 다섯 시간만에 항복도 하고 이랬는데 저상버스라고 한 것이 그때 왜 이제 전쟁을 했었느냐 하면 뭐 이 방송에 나중에 짤리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본부장이 날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버스 얼마나 이용 안 하더라고 거기서 이 양반이 아파트 짓는데 중공단이 있는데 무슨 아파트에 사람 사는 거 봤느냐고 당신 저 밑에 가서 상도동이나 어디 가는 거 나하고 차 한 번 기다려 볼 거냐고 하한 겨울계 6시간 기다리도 안 오고 장인들한테 일일이 보내줬느냐고 요 차는 몇 시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래 내가 국토교통부하고 중저상으로 가자 해가지고 법을 먼저 만들었거든요 뭐냐면은 저게 저상버스가 10년 있으면 원대 환원이 돌아가요 두 분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러게 자기들이 차를 안 사주면은 지원을 안 하면은 다시 그 버스 회사에서 저상버스 살리가 마모하거든요 버스도 비쌀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본 가마 80%가 중저상입니다 저상버스는 37cm고요 중저상은 65cm고요 보통 버스는 97cm입니다 높이가 그런데 저상버스는요 서울에서 고정된 길을 빼놓고 난 다음에 아무도 못 댕깁니다 경기도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못 댕겨 특히나 시골길은 더 못 댕기고 그런데 저걸로 가지고 저 중국을 같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 문제가 많은 것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저게 법에 따라서 이 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회의님도 시골 내려가 보면 마을 앞에 세 명 가고 자기들 멋대로 만들더라 동그라게 네 그러게 그거를 국토부에서 만들라 하면 매년 4조가 더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국토부에서는 자신 없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중저상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 휠차도 안 타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상버스는 2억이고요 중저상버스는 9700만원이거든요 저상버스는 현대에서 만들어내고요 중저상은 대우에서 만들어내요 어메하더라고요 나한테 중저상한테 대우에서 돈 받아 먹었다고 그런데 중저상은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 만들어냈어요 저상버스가 제일 처음에 생길 때 서울에서 버스가 버스 운전수들이 안에서 그렇게 문을 열어주고 저 경사를 빼줬거든요 그럼 그게 계단이 있을 때는 평지로 빠지는데 그 계단이 뭐 그렇게 인도하고 맞닥뜨리지 않을 때 그 빼면 혼자 못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있다가 저게 삐누지르고 역할하는 걸 밖으로 빼라 장애인들이 보이면은 운전수가 내려와서 타고 나서 안정장치가 되면 출발을 해야지 버스장에 앉아서 무슨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럼 똑같은 거 아니냐 인도에서 빼고 그 거리에서 빼도 중저상하고 저상은 똑같아요 중저상으로 하면 두 분 지원이 돼요 저상버스가 10년 돼서 환원이 되고 나면 중저상으로 가면 있다가 50%가 지원이 돼요 국토부에서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제일 치면 제일 먼저 시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올려하고 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 법이 서울에서 교통은 노옥하면 그거 끝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저상으로 가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저상으로 가는데 그 저상버스에 돈을 가지고 무상급식에 써뿌려가지고 이제 붙었거든요 나한테 그래갖고 이제 그 이름에 부터 이제 막 무조건 만들다 그래서 요새 말 만듭니다 그 뭐 나하고 약속을 했는 게 있고 제가 좀 그때 그칠게 함 놨거든요 사실상 그 정책도 그래요 맞춤법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해서 퍼주기식 복지가 지금 되고 있는데 다 같은 돈을 가지고도 퍼주기식보다는 그렇게 있다가 꼬집는 식이 낫잖아요 이번에 뭐 가구당 저금도 돈 받을 겁니다 가구당 주는 돈도 저것보다는 저걸요 받을 때 친구들에게 야 언제 돈 준다고 해서 술 먹으러 가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이걸 왜 주느냐 하는 사람들도 무지하히 많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정말 직장이 안 떨어지도록 우리나라 지금 300인인가 100인 이상 된다 우리나라는 근로인들을 해적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공장 문을 폐업을 하기 전에는 못 내보냅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 놨으면 요번에 피해 입은 데다 내려오고 급료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은 돈을 가지고 미국은 요번에 3천만 명이 해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미군부대에 있는 우리 그 4천명도 지금 집에 가서 놓읍니다 돈 안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업은 살아남거든요 왜 이 험한 게 지나가더라도 그럼 나머지 3천만 명 중에서 이제 집에 다 가 있으니까 월급 받는 거 사는 사람들 거기에는 미국은 최대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몰라요 미국은 해우법이 쓰이게 우리나라에 해우법이 쓰이게 균형 잡힌 지원을 해 준다면 다 같은 돈으로 가지고도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기둥은 살아 있을 거 아니냐 기둥이 살아 있으면 싹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로 하시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작되기 없는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참고가 돼야 할 여러 가지 얘기를 지난 4월 29일에 추대되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낙환 회장을 모시고 장애인 대책, 복지정책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김낙환 회장은 말씀 중에 굉장히 탄원적인 한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해 많이 해주시고 관계자 여러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만남 첫 시간입니다. 이 만남 시간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나지 못해야 할,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까지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인연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소리 없이 해내시는 주인공들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정경수의 만남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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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